침. 왜 그럼 다 추워놔다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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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! 기다려! 기다려도 안 하겠지? 헬프라도 찢어주고 저 진동! 박수님 빼셔요! 나한테 보여줘! 빼면 걷잡을 수 없어! 안 걷잡아요? 안 걷잡아요? 안 걷잡아! 나와! 나와, 손매! 나와! 뭐야? 일로와봐! 손매, 휴지백처럼 점프해봐! 점프! 점프! 발보다 더러운 거야! 발봐 봐요! 보여주세요! 드럽게하는데 왜? 이거 휴시보다 낮은다 송이야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왜 그럼 다 지워놔야? 저번에 휴시보다 낮은 솜이야. 이렇게 점프. 어쩔. 상상이 없는데? 내가 나가볼까? 그럼 나오지 않을까? 미언마 간나? 미언마 간나? 아미야 아미 왔어! 아미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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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야. 아미야. 이리 와. 이리 와. 미언마 왔어. 아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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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 바로 나갔어요 아래로? 응 신났어 갑자기 아냐 유수야 갑자기 왜 그러셨는데요? 귀신 나 빨리 같이 가자 빨리 같이 가자 아래야 아래에 테이프 붙여야겠다 바르시다 하는거 봐 아 싫어 아이쿠 뛰어 뛰어 간다 테이프를 뜯는다고? 테이프를 뜯는게 아니라 테이프 위에 그걸 찢었어요 아 진짜? 대박 대박 아 그러네 아 응 잘해 아니야 아 아 아 아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